우리가 저번 동영상에서 인라인 방식을 알아봤습니다. 인라인 방식은 그 엘리먼트에, 이벤트를 설치하려는 엘리먼트의 이벤트 속성에다가 로직을 작성하는 것을 통해서 이벤트를 설치하는 것이 인라인 방식이었죠. 리스너 방식은 인라인 방식과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jsp들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자, 이 예제는 여기 있는 텍스트 필드, 이 텍스트 필드의 사용자가 이렇게 포커스를 준 다음에 그 다른 공백을, 공터를 클릭해서 여기 지금 되어 있는 포커스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두 번 경고창이 뜹니다.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일 먼저 document.getElementById 그리고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DOM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건데요. 우리가 아직 DOM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지금은 이해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이 웹페이지 있잖아요. 이 웹페이지에 있는 여러 가지 엘리먼트들 중에 getElementById, 아이디 값이 테스트인 엘리먼트를 찾아서 여기 있는 테스트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엘리먼트는 어떤 거죠? 저 위에 있는 이 inputTypeTextId는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엘리먼트죠. 예, 바로 이 엘리먼트를 찾아서 이 엘리먼트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 값을 정확한 레퍼런스 값이라고 하는데 이 테스트라는 변수에다가 담아두는 거죠. 그럼 저 테스트라는 변수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 엘리먼트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벤트 핸들러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테스트 핸들러라고 되어 있는 이 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이 핸들러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이것이 이벤트 핸들러이다 라는 것을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이 핸들러라고 하는 이 명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핸들러라고 적어주게 되면 코드의 가독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핸들러라고 하는 이 함수는 경고창, 불러라고 하는 경고창을 출력해주는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조건문이 나오죠? 이 조건문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테스트.addEventListener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테스트.addEventListener라고 하는 이 함수가, 이건 함수입니다. 이 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존재한다면, 여기 있는 이 값은 true가 되고요.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undefined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폴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테스트.addEventListener라고 하는 함수가 존재한다면 정확하게 메소드라고 하는데요. 자, 이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블러, 블러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마우스 포인트를 어떤 클릭해서 이렇게 포커스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그 포커스를 빠져놨을 때, 그 포커스가 사라질 때 블러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블러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테스트.handler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 뒤에 있는 폴스는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else if 테스트.attach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테스트.attach가 있다면, 이런 메소드가 존재한다면 테스트.attach하고서 앞에다가 on을 붙이고 더하기 블러라고 이렇게 적어서 이 테스트.handler라고 하는 인자를 두 번째 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역시 add 이벤트 리스너와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포커스를 뒀다가 그 포커스를 뺐을 때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의아하게 생각될 부분이 있어요. 왜 if문을 여기서 쓴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정확하게, 아주 예리하게 찝어내신 겁니다. 자, 이것은 크로스 브라우징이라는 것과 관련된 이슈예요. 자, 크로스 브라우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이 코드가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 또는 html 코드가 파이어폭스에서도 작동하고 크롬에서도 작동하고 인터넷 엑스플로러에서도 작동을 한다면 우리는 크로스 브라우징을 지원하는 코드를 작성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if문은 현재 이 로직이 작동하고 있는 브라우저가 test.addEventListener라고 하는 함수를 지원하는가? 라는 것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원한다면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실행이 되는 거고요. 지원하지 않고 attachEvent라고 하는 함수를 지원을 한다면 그 밑에 있는 부분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하냐면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닌 다른 브라우저들 간에 이 이벤트 리스너를 설치하는 함수의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법도 조금씩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이 코드가 어떤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if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벤트 핸들러가 또 나왔어요. test.handler2 이번에는 이 test.handler2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되면 blur2라고 하는 텍스트가 경고창에 찍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if문을 사용을 해서 이벤트를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는 test.handler2라고 하는 함수명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용자가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를 클릭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포커스에서 빠져나올 때 자, 여기 우리 add event listener를 두 번 입력했죠. 자, attach event가 됐건 add event listener가 됐건 어쨌든 이벤트를 두 번 등록을 했는데 두 번 등록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확인을 누를 때마다 첫 번째는 blur가 뜨죠. 바로 여기 있는 test.handler가 실행이 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 확인을 누르게 되면 add event listener에 들어온 test.handler2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불러2라고 하는 값을 출력한 거죠. 자, add event listener 또는 add attention event 이런 listener 방식의 장점은 첫 번째로는 여러 개의 핸들러를 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온 클릭은 그 온 클릭 속성 안에 들어가는 자바스크립트를 기술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그 리스너 방식 같은 경우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test라고 하는 저 변수 이 변수 안에는 이 텍스트 필드를 제어할 수 있는 레퍼런스 값이 들어가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겉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텍스트 필드에 add event listener 즉, 이벤트를 한 번 설치했고 두 번 설치했다는 겁니다. 여러 번 설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자,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인라인 방식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html 엘리먼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정보와 이 정보를 표현하는 것과의 것을 분리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add event listener와 같은 listener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이 됩니다. 그런데 리스너 방식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만약에 프로그램이 커지고 복잡해지게 되는 경우에는 이 인라인 방식 같은 경우는 이 인라인에 이 엘리먼트에 어떤 이벤트가 걸려 있는가를 아주 명시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 반면에 자, 아까 우리가 보셨던 add event listener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 쪽으로 추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html 코드만 봐서는 이 엘리먼트에 어떤 이벤트가 현재 장착됐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